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즈각이라고 피즈각이라고 피즈 근데 좀 질려 난 피즈 자주 하다보니까 아침에 막 밥상에 어류 나오면 고개가 돌아가더라고 피즈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리드 치킨님아 프리드 라이프인데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안돼 안돼 모욕감을 줬다 말 안한다 안해 안해 명적 그거 어떻게 받음? 학주가 줌 월요일날 가서 받으셈 한 번 말하면 안줌 계속 리본 달라고 계속 바지까랑이 붙들고 붙 붙 붙 붙들고 붙 붙 붙 붙들고 붙 붙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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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붙들고 와아 말안해 말안해 이런식으로 한국어 어려우면 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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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아무래도 난 디귿 같애 아 붙들고 확 접으면 준다고? 어 학주 학생 주임 선생님이 줌 한 번 말하면 안주고 계속해서 선도활동하실때 귀찮게 해야 아이씨 알았다 가져가라 하면서 잠바 주머니에서 꺼내주심 멍청한 녀석 머리통 맞고 정신차려라 학주님에게 좋아 좋아 미드 피즈 한 번 갈게요 미드감 학생 주임이 로람 당연하죠 요즘에 학생들이 거의 95%가 95%가 롤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과 여러가지를 알려면 롤이 짱이죠 간다 트팽아야 피즈 노잼이에요 아 진짜? 이거 노잼이야? 아 그러면 재미있게 만들어버렸구만 사람들이 피즈를 딱 하는데 형 피즈 진짜 재밌어요 역시 피즈는 노잼인데 해물령이 하니까 엄청 재밌네요 라고 말하게끔 인식을 바꿔야겠구만 여러분은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피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피즈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가겠습니다 피즈를 재밌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허의 피즈로 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을 꽉 채워버리겠습니다 알이 꽉 찬 간장게장처럼 여러분이 알이 꽉 찬 간장게장 딱 뚜껑 육궁 열었어요 우와 짱이다 그런 감탄사 이번판 끝나고나서 할 수 있게끔 꽉 찬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마간의 방어의 마방의 주문 트리에 리신에 어? 다 AD네 그러면 마간의 방어의 주문주문 용론으로 바꿔줍니다 갑시다 저 미드에요 오늘 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하 지금요? 아하 지금 말 안할게요 지금 한판밖에 안해가지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승률이에요 나는 피즈가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슈퍼 하드캐리 했다 하면 피즈였는데 복실이 피즈해주세요 사서해 미안 형이 나 좋아하는 스킨 쓸라고 이거 산거지 너 좋아하는 스킨 해주려고 다 산건 아니니까 미안 하하하하 아까 복실복실 피즈 해달라는 친구구나 복실복실 피즈로 가자고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 작은 성이 복실복실 피즈로 스킨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레가님께서 또 세계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꾼 해주세요 형 낚시 잘하잖아요 낚시꾼 피자만 갈까요? 왜 이렇게 이거 하나가 되질 못하지 태진탕이 에이씨 그냥 기본 스킨 가야겠다 에이씨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게임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게임이 시작이 안 되니까 어 그냥 피즈를 안 할게 난 공허 뭐 낚시꾼 이런 거 안 한 그냥 피즈를 안 할게 그냥 어 괜히 피즈가 이거 분란을 일으켰구만 피즈를 안 해 그냥 피즈를 안 해 그냥 피즈 안 해 일단 피, 피씨 다 강태시 이거 강태시켜 버린다 몇 명이야 네 명? 일단 피들스틱 일단 제가 피씨 다 강태시켜 버릴게요 알았죠? 다 밴 시켜 버리겠습니다 피즈 안 한 피즈도 밴 시켜 버릴게요 다 피씨 다 밴 시켜 버릴 거야 피오라? 아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피씨밖에 없는데 아 아냐 아냐 한 명은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 피씨가 이렇게 어? 막 피씨가 없으면 안 되지 대한민국에 한 분은 계셔야지 좋았다 대한민국에 한 분은 계셔야지 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음 한 분은 계셔야지 또 피씨가 생성되고 응 대한민국에 피씨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 그럼 안 되지 리븐 밴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리븐 피드를 밴함 나 때문에 밴함 피드를 뭘 너 때문에 밴해 주인공병임? 주인공병임? 피드를 왜 자기 때문에 밴했다고 생각하지? 형 말자아 해줘요 말자아? 아리 해주세요 아리? MC 제인이 감사합니다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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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트페? 아지르? 말자아? 질리언? 어 질리언? 야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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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스오 밴 제드? 베이가? 뭐라고? 말 제대로 해 시카고 장미 피즈? 알았어 시카고 장미 내가 혼내줄게 이래도 팬클럽 안할거야? 시카고 장미씨 이래도 팬클럽 안할겁니까? 시카고 장미씨가 원하는 피즈로 갔습니다 아 채팅창에 하나도 안나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시카고 장미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미씨 시카고 장미씨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친구의 부탁을 내가 어? 무시하고 아 싫어 니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카고 장미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그걸로 옛날에 컨텐츠로 하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 척척 박사님 딩동댕 동 좋았다 공허의 지팡이 공허의 피즈로 가겠습니다 공허의 피즈가 딱 결정이 됐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막 군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정확히 어떻게 보면 랜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피즈가 결정이 된 거니까 무슨 주작이야 아니 내가 공허의 피즈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무슨 주작이야 내가 중간에는 딩동댕 하고 마지막에는 딩동댕동 하네요 주작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노래 그냥 가사가 그런거지 어? 노래 가사가 1절하고 2절하고 다른건데 그럼 1절하고 2절하고 노래 가사가 똑같으면 그 노래를 누가 들어 어 어 이 친구는 해물갈치조원님 마관방어주문주문 저친구는 그 으으 그 왜 블랙을 하냐 원래 강태각인데 해물갈치조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펜닛같은 아이디를 달아가지고 자른방에 가서도 저럴거 아냐 그래서 내가 블랙을 걸었습니다 아이디 이제 바꾸고 활동하라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반성을 하면 용서해줄게 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니 아 알았어 랜덤 프로그램 돌린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나는 진짜 랜덤한거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랜덤 프로그램 돌릴게요 몇개야 이거 비스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간다 자 돌렸다 톨리 들리지 5번 5번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지 이제 이제는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진짜 여기서 토달면 여러분들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달지 마세요 무슨 개사기꾼이야 마간 방어에 마방 주문 됐다 가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랜덤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더이상 토다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해피하게 방송 진행합시다 아 이걸 바꿔야지 뭐를 뭘 인증해 뭘 인증해 아 숫자 인증하라고 5번? 아 무슨 5번으로 인증해 이거 부금이에요 이제 초에 1초 1초마다 이렇게 부금이 딱 오는거죠 1초 1초 1초마다 이렇게 부금이 딱 되는거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한다는 부금이죠 좋습니다 아 아 자 자 인증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5라고 적혀있죠 5번이 아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에서 인증을 하게 됐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믿으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믿으시겠죠? 안녕하십시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